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사적 지원 가능성 등 외신 인터뷰 발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실 입장에 이어 외무부 성명까지 발표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 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처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국정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와 국방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트리키에 진입 때 지원에 나선 것 역시 트리키에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형제국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습니다. 한일정상회담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16번의 신변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말폭탄이 실제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현지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만든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유태롭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포위 전략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위협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입니까? 어제는 중국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대만 해업 언급을 문제삼아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투척이 긁어부스러움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회적 외교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신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 앞에 놓인 경제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회담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한미정상회담에 준비해 매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과도 양특검법 처리에 관한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오시워클럽특검법과 김근여사 특검법의 처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특검 실시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수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진실을 위한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국회의 양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도한 검찰의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진상을 밝히는 견이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근이 여사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무수한 우혹이 쏟아져도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여사에게만 적용된 서면조사 역시 면죄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검사 출신을 비롯 유력 법조인들이 다수연료된 오시워클럽은 정황이 뚜렷한데도 부실수사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끝내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로도 모자라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유검 무죄, 무검 유죄가 돼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옹호와 자기 식구 방패막 치기만 바쁜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함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특검법을 처리하고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 본분을 지켜 양특검법 처리에 더 몽리를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은 온과 실정과 참사로 얼룩지고 있는데 집권당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법사위를 걸어잠근 채 입법부 역할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조건 없는 양특검법 처리로 이번만큼은 민심을 헤아린 집권여당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